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권복절을 맞이해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해먹은 논쟁이었던 건국 논쟁 이번에도 과연 언급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손준표 선생님이 보였을 때는 그 건국 논쟁이 이번에 언급이 될 거로 보이십니까? 언급될 걸로 보이고요. 아마 역사적인 대화해를 시도하는 이런 통합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 논쟁이 너무 소모적으로 국론 분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나라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 있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3박자가 대한민국이 수립된 거는 48년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헌법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헌법 전문에 있거든요. 이걸 저는 소모적으로 양극단으로 이렇게 싸울 이유는 없다. 저는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지만 그렇지만 1919년에 임시정부의 법통도 개성한다. 이렇게 저는 통합적으로 아마 화해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좀 소모적인 이런 논쟁은 국론 분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화해의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특사도 단행을 합니다.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의결하는데 이번 특사는 경제계 인사들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인데요, 차장님. 김태우 전 청장 사면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면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 직을 잘못해서 지금 직을 잃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특감반으로 활동하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누출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 직을 내려놓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직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광복절에서 사면 복권을 하고 아마 재보궐선거에 출마의 길을 좀 열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박성민 전 최고위님.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설 나오고 있는데 공천을 줘도 안 줘도 다양한 시각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분에게 김태우 씨가 사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면되고 공천을 주는 것은 강서구민들을 되게 우롱하는 행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후보를 공천을 하시는 거는 강서구민들을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 거고요. 국민들께서도 이분이 이제 대법 판결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는 정도는 다 아시는 상황인데 그거를 불과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다 어디로 갔냐 아마 그렇게들 질문하실 거예요. 지금 일부 여권에서는 이 김태우 씨를 벌써부터 보호를 하려고 나서고 계십니다. 공익 제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미 법원에서는 판단을 끝냈습니다. 이분이 혐의는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라는 죄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짚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했던 발언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폭로의 동기나 목적이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반원으로 청와대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본인이 다시 검찰로 돌아가고 나서 파견 당시에 비위 혐의로 감찰이 앞두고 있던 시점에 갑자기 폭로를 시작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재판부는 의심을 했고 또 동시에 그 방식 자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신고를 하시고 보호를 받으셨으면 될 일입니다. 또는 검찰에 고발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특정 언론과 접촉해서 기밀 문서들을 흘리고 기밀 정보들을 흘리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중대하게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어떤 말을 저는 덧붙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디 공천을 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치러지는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서울의 민심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 뭐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좀 짜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일단 공천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꾸려져서 심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검증위원회가 꾸려져 있는데요. 일단 검증 단계에 있는 것이고 아직 많은 후보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검증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단 누구를 공천한다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검증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증을 끝낸 후에는 또 공관위가 꾸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하나하나 해 나가겠지만 분명한 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공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그에 맞서서 또 전략적인 공천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일단 민주당은 검증위와 또 공관위를 통해서 그 절차 이미 있는 시스템 하에서 공천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한 전략보다는 일단 공모를 신청한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김태우 전 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아서 직을 상시했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했는데 집행유예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결정될 광복절 특사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